열 양세찬이 먼저 나오더라. 왜냐하면 또 애가 설치는 걸 좋아해서. 말이 끝나고 무섭게. 그런 걸 좋아해요. 야 너를 그대동안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야 미세찬이. 세찬이 흐르고 해본 적이 없잖아. 세찬아 물 마셔봐. 세찬아 물 마셔봐. 세찬아 물 마셔봐. 세찬아. 야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여기 한번 꾸욱 한번 눌러봐봐. 눌러봐 쭉 한번. 종도야? 아니다. 양세찬이 아닙니다. 탈락. 야 세찬아. 아 재면은 진짜 애매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얘 아니에요. 아 맞아 얘 맞아. 진짜니까 웃지. 하나 둘 셋. 양세찬. 맞아 맞아. 진짜니까 웃는 거야. 진짜니까 웃기지. 맞다 맞다. 하나 둘 셋. 아 영지야. 아 영지야. 아 영지야. 아 영지야. 아 영지야. 아 짜증나. 아 영지야. 야 야 야 야. 그런데 같은 팀인데 너무 야이미. 어 야이미하고 있는 팀인데. 야 쟤 또 머리 가까이idades. 그게 왜 저렇게. 심장이 뛰어. 왜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뛰는데. 아 어머 쟤 너무 웃겨. 갑자기 심장이 뛰어. 아혜희는 이런 뭐. 오케이 자기 다닐 다닐. 갑자기. 야, 겨울은 내봐. 야, 겨울은 내봐. 아니, 뭐였다. 키스, 키스. 아니, 뭐였다. 키스, 키스. 뽀뽀는 게임이에요? 뽀뽀를 해요, 일단. 아니, 뭐 상관없잖아요. 아, 그렇죠. 상관없잖아요.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나 자기 날달걀 어깨요. 아, 어렵다. 어, 자기? 자기 날달걀 어깨? 근데 이 종국이는 로맨스를 그냥 다 좋아하고 나는 이 둘은 별로예요. 나 취향이 있어. 이거 왜 봐. 역시. 아, 승민이 정말. 전진형이 좋아. 잘해, 잘해. 벌치기 좋아, 벌치기 좋아. 무리지마키 7. 무리지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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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지마키. 자기 날달걀 먹기 6. 61. 자... 자기 날달걀 먹기 6. 자... 야, 박자가 맞자. 박자가 맞자. 박자가 맞지? 박자가 맞지? 아니, 박자가 맞이? 안 좋아? Ummmm. рын omdat fuera. 아니야, Main2 turn mettre. 나 wz clean. 자기 날달걀 말해. 자기 빼. 자기 날달걀 바꿔 줄게. 자기 날달걀? 자기 날달걀. Same. 라고 like. 화이트치기 좋아! 화이트치기 좋아! 화이트치기 좋아! 사키터비 담배! 사키터비 담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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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아파요. 비가 아파요. 아 너무 족싹였어요. 아니 바람들게 없어요! 무리지나 할게 최고! 무리지나 할게 최고! 무리지나 할게 최고! 최고 최고야! 최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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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가 떠다녀! 그게 떼라는 거야! 되게 거북해! 이게 부부의 모습이다? 너무 원인néㅠㅠ 들이 없ортense입니다! 아이 아 presentation 들어봐! 이게 새해! 이렇게 해 주니까 소민아 고맙다! 동기가 발도 닦아주고 나 너 닦아 줄게 소민아 어, 난 괜찮아. 닦아줄게. 아니야, 난 괜찮아, 진짜. 어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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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빈아. 야. 야, 이거. 어휴. 웃음, 웃음 냄새 해 주세요, 웃음 냄새. 야. 오. 오, 손이 이상해. 뻣뻣해, 진짜로. 괜찮은 건가? 왜 이러지? 만져볼래? 진짜 이상해. 와,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게 열이 오르네. 어? 흥분했대. 말을. 네가 느낀 거야, 느낀 거야. 그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느꼈어, 그치? 아니, 근데 이거 발냄새 찾아내요, 빨리. 발냄새, 나 아니니까 발냄새 찾아내요, 빨리. 나 아니야. 어, 지훈아, 이거 지훈아. 나 아니야. 지훈아, 저번 주에 진짜 낫어. 아니야, 나 저번 주에 나 아니었어. 부필이가 낫다고 그래, 그럼 공정하게. 하하하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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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리 가. 아이씨. 아니야. 아, 달랴 새이씨. 아이씨. 아니야. 아, 달랴 새이씨. 야. 널 놓아. 널 놓아봐. 아, 이거. 야. 널 놓아. 아, 이거. 야. 널 놓아. 아, 이거. 널 놓아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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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어디 오나. 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네. 아, 죄송합니다. 야. 아, 발을 안 닦고. 발 좀 닦고. 여기 절로 안 아프죠? 고건 딴 데. 아, 여기. 저는 참으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이거. 발 뻗으실까요? 다리 못 펴야 돼. 아, 전 이러고 받고 싶은데. 다리 못 펴야 돼.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최대한 안 아픈 자세로 가르쳐 드리는 건데. 여기요? 참을 수도 있어. 이미 와, 이게 누르기만 해도. 자. 가요, 가요. 준비 시작. 참는다, 참는다, 참는다. 우와, 지금 야. 야, 진짜, 진짜 한무 선생님 같아. 어, 이거 참네. 어, 이거 참네. 선생님, 종아리도 한번. 성공을 거야. 우와, 종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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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종아리도. 어, 어, 어. 어, 어.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 죽었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팠어요! 웃살이랑 붓살이랑 하면 안 될까요? 야 나 붓살 해야 돼 무슨 붓살. 야 나 붓살 해야 돼 무슨 붓살이야. 나 지금 붓살 지금 바뻬요 이사람아. 그게 아니라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관심이 없는데 왜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야, 널 다 좋은 소리 하더니 질문이 이상하잖아.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널 왜 좋아해? 내가 이 정도 약간 이렇게 뭔가. 이게 오기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죠. 왜 사랑이 빠지지 않는지. 나는 받아줄 건 아니지만 왜 사랑이 빠지지 않는지. 내가 참 조심해. 내 사랑 아닌데 왜 이런 거 아니야? 사랑을 주지 않는데 빠져야 돼? 근데 세찬 씨는 어린 여자를 좋아해요. 네. 네, 네. 위단은. 형!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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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저 어린 여자를 좋아하고. 기존하시네. 기존하시네. 동갑은 싫어하시는구나. 실제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장난 못 쳐요. 되게 진지한 스타일이에요. 지금 막 장난치고 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되게 긴장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린 여자에서 충격 먹었다가. 지금 이제는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인데 전극 쪽에서도 연락이 와요. 연기 진짜 잘해요. 네, 전극. 배우 쪽으로도 드라마, 영화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야, 야, 영화 해라. 그래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해놔라고요? 네, 준비. 연기 배워야지. 더 잘할 수 있겠죠. 지금 우는 연기 한 번 해봐. 네, 그럼. 우는 연기, 우는 연기. 갑자기 웃어, 갑자기 웃어. 갑자기 웃어. 갑자기 웃어. 갑자기 웃어. 갑자기 웃어. 갑자기 웃으라고.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는 데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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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저주, 저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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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혹시 누구랑 살고 있죠? 저 이제 혼자 살아. 형이랑 살다가. 왜? 이사 가서. 너 어디로 갔니? 용산으로 이사 갔거든요. 어? 너 왜 말 안 왔어, 나한테? 야, 바로 옆에서 잘해. 야, 바로 옆에서 살아. 아니, 수요일 날 이사해가지고. 아니, 너. 아니, 왜 이사 온다고 말을 안 했냐고. 저쪽으로 아예 안 봐. 되게 잘하죠. 소민이랑은 가능성이 없겠죠? 없어, 없어. 그럼 가능, 소민 씨는 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저요? 저 없는데? 네, 마음이 좀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지금 여기 세찬 씨가 마음속에 지금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 XX 누구야? 아니, 누구야. 아니, 누구야. 아니, 누구야. 저주하게. 야, 형 나 용산 사냐? 야, 형 나 용산 사냐? 서주한다, 저주한다. 내가 용산 사냐고. 저주한다, 너 저두 사냐고. 아, 다리 여자 안에 오면. 용산으로 갔구나. 얘기하는 건데. 말이야. 그특이긴 하다. 산업. 나 산업.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산업 제조라. 우리도 안 봤어. 산업 아까 살짝 했지, 살짝. 시작합니다.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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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하지 말이지. 중화 아니었어요? 중화, 과학, 중화! 형, 내가 중국집 말할 거니까. 중국집, 중화! 네가 중국집 말할 거니까. 볼빨간 셰이스피어. 볼빨간 셰이스피어. 볼빨간 셰이스피어. 아니야! 볼빨간 셰이스피어. 볼빨간 셰이스피어. 볼빨간 셰이스피어. 형, 나야, 나. 유리구두. 유리구두. 그거 누가 신어? 동화, 동화. 유리구두. 동화. 여자. 백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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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똥 넘치 형이야, 봐. 백설공주는 일곱 난장이고. 아, 사과, 사과지. 어? 사과 누구야? 사과? 사과 누구야? 사과. 사과. 백설공주. 사과. 사과. 사과를 먹고 이렇게 잠들면서. 백설공주. 아니, 사과를 먹고. 사과 먹고. 그날 잠들었어. 유리구두 신고. 유리구두 신고. 그게 누구야? 유리구두 신고 누구야? 사과는 백설공주. 백설공주. 아니. 유리구두. 아니야. 아니, 사과. 사과 먹고. 사과 먹고. 네 글자. 네 글자. 백설공주. 아니. 사과. 유리구두. 유리구두. 유리구두 신고. 유리구두 신고. 사과를 먹고. 사과를 먹고. 누구야. 백설공주 맞잖아. 아니, 왜. 아니, 다른 공주. 그럼 신데렐라가 사과를 왜 먹어. 신데렐라가 사과를 왜 먹어. 봐봐. 백. 야, 사과 먹는 거 백설공주 맞잖아. 유리구두 누구야. 아니, 저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지. 유리구두 한 번. 유리구두 신고 사과먹셔요. 야, 이거 맞지? 왜 그래? 유리구두. 야, 그럼 유리구두 같냐? 아닌가? 아니야?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호박마차로 변하지. 호박마차로. 신데렐라는. 근데 난 형한테 알아듣게 설명해줬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 중 하나인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어? 1페이지요, 2페이지요. 아! 아! 울릉도, 독도, 백길 따라 200리. 아, 이게 뭐야? 아! 개노래 고향! 그 노래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도 누구라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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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땅! 우리, 땅! 아니! 노래 가사에도 다 나온 걸. 전우당 뭐야? 야! 이완용이 아닌데, 이완용. 이완용이라뇨. 이완용이라뇨. 야, 야, 야. 이완용이라뇨. 아니, 잠깐만, 야. 아니,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야, 이완용. 야, 이완용. 양수야, 이 사람아. 이완용. 이완용이야? 이완용이야? 매국노시키야. 일로와. 자, 저 수영 뗐습니다. 이 더러운 이완용이야. 이완용. 새롭게. 자, 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케이. 이완용아, 야. 이완용, 이완용. 자, 파 이제 갈게요. 입장하실게요, 재파. 파 이제 갈게요. 입장하실게요, 재파. 하하하하하하. 코빅이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저, 저. 코빅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야, 나 코빅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야, 너 뭐야? 이거는. 너 뭐야? 어, 오케이. 왕자 같네, 왕자. 와, 이거. 왕근 같아, 저거. 이거 아닌데. 세찬, 멋있어. 이거 아닌데, 시인이신데. 멋있는데? 아니, 진짜 이거.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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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화분에 들어갈 거였어. 화분도 있어? 화분도 있어. 화분도 있어. 화분도 있어. 화분도 또 들어가요? 세찬이가 코빅에서도 이런 문장을 안 할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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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퇴계 유황 선생님. 되게 유황사색이네. 할머니! 할머니! 이게 힙한 거, 힙한 거. 무이할머, 무이할머. 할머니 가발하고 똑같네. 가자, 가자, 가자. 야, 좋다, 좋아. 수상자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SBS 연예대상 최우수상 양세선 씨!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런닝맨 이제 5년 조금 넘는데요. 이제 제가 4년 넘게 지금도 물론 잘하진 않지만 4년 넘게 너무 헤매고 속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끝까지 응원을 해 준 우리 런닝맨 우리 식구들 우리 석진이 형 그리고 종국이 형 하하 형, 지효 누나 그리고 소민이 지금 집에 있는 재석이요.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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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세찬 씨의 최우수상 버라이어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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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